아! 야야! 아하! LG 내용은 8이닝 4K 무실점 승리 오늘도 이긴다 오! 나 양해도 오케이 야 양은조 괜찮냐? 양은조 괜찮아? 괜찮은거 맞어 이거? 아 괜찮은거구나 아 깜짝이야 와 진짜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오! 나이스 수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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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거지 이거야 와우 짱! 과연 오지배 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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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블플레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뭐해 진짜로 이건 아니잖아 진짜로 아니 아 아니 진짜 뭐하는거야 아니 진짜 김선민 뭐해 왜 어려운걸 어려운걸 잡으면 침착성이 떨어져 아니 동네 동네 야구야야 김선민 진짜 이건 아니잖아 진짜로 아니 땅볼 잡을 수 있는것도 못잡고 땅볼 잡을 수 있는것도 못잡고 진짜 씨 이럴건 김선민을 1율로 보내 김선민 3율로 빼고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진짜 권창이형 한 번만 땅을 좀 때려주면 안될까? 한 번만 땅을 좀 때려줘 권창이형 제발 권창이형 제발 아 뭐하냐 진짜 아니 뭐해 진짜로 이건 아니잖아 아니 미쳤어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이건 아니잖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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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아 야 진짜 진짜 뭐하냐 진짜로 개 쓰레기 팀이야 진짜 이거는 이 단팀이 어딨어 진짜로 오 오케이 말루 말루 야 이거다 이거지 이거지 꼭말루 재고 안되죠 정우형 지금 재고양아 재고 안되죠 정우형 재고 안되죠 어 제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김석관 할 수 있어 아 야야 아 아 아 진짜 병살이 뭐야 진짜 병살은 아니잖아 진짜로 아 진짜 그거야 좋거나 오구인가요 에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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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이니까 괜찮아. 내일부터 잘하자. 끝났네요. 경기 종료자였습니다. 시발. 진짜 어이가 없네요. 참나. 결국엔 오늘 경기 제일 컸던 것은 김서빈의 실책. 그리고 김석환의 병살태가 되겠죠. 그것만 없었으면 기와도 충분히. 김석환이 안타를 만들어냈더라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